아 귀여워 브랜디 페퍼 하이 브랜디 페퍼 하이 상식 따위는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일일이 신경쓰린 물이죠 아 여기가 아무 생각 없어요 아이 엄마가 언니가 바닷가 많이 데리고 가니까 보람이 있네 엄마한테 좀 와봐! 맛있는 거 주려놔! 맛있는 거 주려놔! 언니한테! 언니한테! 피해 갑니다. 속아주지 않는군요.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. 뛰어, 뛰어! 엄마, 뛰어주세요! 뛰어, 뛰어! 엄마, 뛰어주세요! 아침에 전해봤습니다. 놀아줘야 해가! 놀아줘야 해가! 나는 한잔과 합니다! 나 여자에게도 무제한 Century! 놀아줘야 해가! 놀아줘야 해! 놀아줘야 해! 나는 일어나다고 봐야 합니다! 내가 아까 연결해? 난 일어나게 해! 놀아줘야 해! 감사합니다.